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순서 맞추기 문제를 함께 푸는 날이죠. 자 그러면 순서 맞추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입니다. The critical ability of children develops rapidly after 8 years of age. 라고 나와있네요. 첫번째 소재입니다. 바로 비판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거에요. 누구의 비판적인 능력이에요? 아이들의 비판적인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rapidly develop 되는거죠. 발전됩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소재가 이미 나왔네요. 이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critical ability에 대해서 background information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지식은 이거야. 여기에 애들은 비판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어떤 능력이 비판적으로 발전을 하나 라고 봤더니 첫번째 등장하는 얘가 바로 product에 대해서 갑자기 얘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모든 제품들은 첫번째 굉장히 자세하게 애들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또 비교를 한대요. 다른 제품들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다음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선 기대하고 예상을 하고 읽어야 되는건데 애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특히나 한 제품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거고 그것을 애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많이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 대상이 다른 제품과도 비교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는건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건지에 대한 예문을 기대하고 A를 읽어야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한 예문을 비교를 하고 이제 읽어야 되는건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 also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을 보니까 very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데 그게 바로 media product라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문장은 얘 바로 다음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product는 좀 더 광범위한 느낌의 product지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그 언론 제품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언가를 채워줘야 돼서 A는 바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는 선택지에 존재하지도 않네요. 자 그럼 B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죠. B에서도 then these commercials라고 나오는데 commercial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냐.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광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상업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commercial이라고 하면 광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B라는 애는 누구 뒤에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미디아라는 하나의 큰 매체가 언급이 돼야지만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commercial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저 문장 순서를 볼 때 특히나 원어민이 가진 사고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생각의 사고가 중구난막으로 튀어 다니지는 않아요. 항상 같은 맥락에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미디어라는 애가 언급이 돼야지만 이런 commercial 같은 디테일한 사실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순서 문제는 더더욱 더 전체보다는 안에 있는 디테일한 상황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문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C번 한번 읽어볼게요. When a child of age 8 gets a new pair of sports shoes 그럼 이 sports shoes는 뭐에 대한 예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봤었던 every product에 대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C번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B는 A 바로 다음에밖에 올 수 없으니까 C 바로 다음에 A가 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 part of the shoe from the laces to logo is carefully examined and compared to the features of other shoes 이 문장은 누구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이 C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문장을 보니까 다행히 이 also라는 거를 포함해서 또한 이러고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꺼낸 게 바로 미디어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Commercial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 Commercial이라는 광고는 미디아라는 큰 소재 안에 있는 세세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For example, whether they look exciting, fun or trend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 언급됐던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어요. 8살에 children began to realize that commercials가 등장하네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얘가 등장하니까 다시 또 C번의 commercial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줬죠. 여기서 단어 하나만 볼게요. Entice라는 의미는요. 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ntice something into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로는 꼭 알아두세요. lur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꾀다, 꾀다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It is really true. 그냥 사실도 아니고 진짜 사실이래요. 뭐가 사실이냐면은 죄송해요. Is it? 의미문이네요. Is it really true that there are no universal gestures? 라고 나왔어요. 어? 진짜 그거 사실이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제스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장에서 there is some disagreement 불일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읽어보니까 however, ethologist 라고 나왔는데 ethologist라는 거는 동물 행동학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thologist, 동물 행동학자를 가지고 있는데 ethologist, researchers who studied the biological based on the behavior 행동을 바탕으로 이제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ethologist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바로 뭐라고 주장했냐 그럼 얘가 바로 여기 다음에 올 수 있는 점을 한번 볼게요. expressions, 표현, 어떤 표현이냐 anger, pouting, fear, sadness 같은 것들의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build into our biological makeup and our universal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스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서 however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긍정해주는 내용이 와야지만 죄송해요. 와야지만 however를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바로 뒤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some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claim that there no gesture is universal. 그럼 이거는 누구에 대한 예문이 등장하는 건가요? 요거에 대한 예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겠죠? 따라와서 b가 더 먼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에 대한 얘는 뭐로 써 쓸 수 있는 거예요? 뒷받침할 수 있는 예문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b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y point out that even nodding, nod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even nodding the head, up and down, indicate, 표현하다, 표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yes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universal, 공통된 제스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in an area of turkey, nodding head, up and down, means no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 대한 support, 지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예, example을 들어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번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c번에서 universal 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다음에 위치 드릴 수 있는 거고 universal 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a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왜? a에서는 얘가 뭐라고 했어요? universal, 공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c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번에 they point out that even infants who were born blind and deaf who have had no chance to learn these gestures express themselves in a 어떻게? the same way 그럼 이 말은 즉슨 뭐라는 거예요? universal 하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지지 센텐스가 되는 겁니까? 바로 a에 대한 지지 센텐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b, a, c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서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내일은요. 문장 삽입하는 문제 유형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고 영상 보시기 전에 꼭 문제 풀어보고 영상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 bye bye. 수업 듣고 영상 보면